네, 가격대의 효율이 진짜 최고예요. 거취도. 청주병! 등갑병은 안 돼요. 지금 화나를 제가 데리고 와야 돼요. 화나가... 아, 레드아이즈 3272의 이름이 아름다운 청년이 소녀한테 들이대니 흥정굴. 아, 이름이 아름다운 우리 사정이가 소녀한테... 아, 오늘도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레드아이즈 3272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강. 다 데려갑시다. 요번에 끝낼 거예요. 기병이 S가 되는 A 정도는 되죠. 정봉 정봉만 갑시다. 강기병 요번에 나가면은 끝나요. 이거 못 막아요. 자, 감염 혼자 2만명. 자, 여기서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하재 1만 5천명. 등용은 놔두고요. 훈련도 놔두고 상업... 창병이 다 돋네. 훈련도 놔두고... 훈련도 놔두고... 궁병 하나 갑시다. 평원은 바로 접근해 있으니깐 놔두고요. 평원 제복은 놔두고... 갑시다 그리고 양평 돌아오면 보즴도 데리고 오고요 줄진 보즐 병력 돌아왔나요 돌아왔죠 보즐 엄청 에이스입니다 일단은 기병으로 와야 돼요 너무 머니까 고기타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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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콕시 맞 아리갓도요 고기타이오 고기타이오 야하야 아주 박살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권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특권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외교를 해야 되는데 아 여기하고 끝나가네 동맹해야 돼요 엄준 자 쌀 가지고 와서 보즈 벌써 많이 왔어요 보즈 빨리 들어오세요 가자 거치도도 있으니까 요번에는 조금 더 조조놈 목 따기 쉬워지겠죠 또 공격받나요 자 특권 쓰기 잘했죠 근데 어차피 이제부터는 매년 특권 들어오니까 아 버티고 버티니까 이런 날이 오네 그 그리워진 노숙이죠 이쪽을 감령이 혼자 막아 감령하고 똥새비가 아니 기병대 어딨어 정봉하고 둘이 기병이 가서 쓸어 담고요 허언진 좋아요 허언진 좋아요 폭격창 자 하우돈 또 개돌이에요 자 하우돈 또 개돌 하우돈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맨날 1만 정도로만 싸우다가 이거 사망민이나 이런거 봐주면 큰일나요 변수지는 상관없어요 자 이쪽에 한번 봐줍시다 돌아서 10장 가자 하우연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하우연 안 보인지 꽤 오래됐네요 아 왕자 쓰지 마라 왕자도 지속시간이 견세체배만큼 두 배로 길어요 남들보다 뒤로와 뒤로와 하우돈하고 괜히 얘기 타하면 안돼 자 이 기타하러 가자 우리는 이거 깨고요 조조놈은 뒤졌어 뒤졌어요 딱 좋은 각이에요 여기서 목을 따겠습니다 사형 권한이 없다고 못 죽이는게 아니에요 죽이면 돼요 거치도의 힘을 보여준다 가자 나와 조조놈아 자 백 이기고요 제가 환수도가 있어서 무력이 높아요 지금 방필 때리는 것보다 그냥 공공 때리는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저승사정 아 근데 얘 자꾸 밑장 빼가지고 안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흔들기로 한번 밑장을 빼봅시다 현실에선 사정 따위가 조조 이름만 들어도 도망갔을 터인데 아 레드아이즈 37 또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보십시오 현실에선 사정이 도망갔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현실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현실로 들어가서 조조하고 사정하고 일대일로 만났다 얼굴 보십시오 조조 함부로 쳐다보지도 못하죠 눈알 부라리는 거 보세요 요번에 흔들기 한번 하겠습니다 요번에 여기서 자꾸 저거 하더라고요 여기서 흔들고 공 때리고 방필해가지고 방필해가지고 아 아 조조는 죽일 수가 없네 일기가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일기가 많이 안 보여가지고 너네 이거 왜 껴 못 깨냐 조조는 템파 저걸 다 뺏으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사실은 동지도 조금 아닌데 동지는 버프 좋은데 야 조조 끝났다 병력 없다 와봐 업에서 그냥 싹 녹여줄게 장려 빨리 와 업으로 요번에만 지휘하고 나머지는 그냥 위임으로 쭉 밀면 끝날 것 같아요 허언진이 좋죠 1기 6단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무기가 안 파는 것도 조금 그러네요 무기가 좀 팔아야 되는데 오 마카세 오 마카세 오 마카세 아 요케이노 신지 썼네 못쓰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만 두번은 못써요 요케이노 신지는 딱 한번만 쓸 수 있어요 자 수층 금방 핫비 파괴 계시 도전은 완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수층 쪽에서도 무너지고 있어요 핫비 쪽에서도 장려 이거 감명이 일기토로 죽여 열창돌격 3배만 차면 못도망가는데 아 이게 귀찮죠 도덕은 항상 애들을 이동시켜야 돼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야죠 남피 훈련 아 장흥 자 핫비 밀고 있죠 자 송건의 수관사업 핫비 됩니다 올라와봐 앞으로 한 30분 안에 게임 끝날 것 같습니다 이거 아 초반에 그렇게 개고생하고 트롤 당했는데 이게 이렇게 풀려버리네 안에서 싸우자 싸우자 병원에서 싸워 병원에서 병원에서 싸우는 척하면서 그냥 밀어 야 대기업 좋다고 간 놈 일로 와 이제는 거기가 대기업이 아닌 것 같지 이제 정신 차릴 때가 왔어요 서서는 이제는 거기가 대기업이 아니야 서서야 거기가 대기업이 아니야 그 사람은 거기가 대기업이 아니야 응 잊어버린 건... 여기가... 서서 놈 정리해구나 자 우리가 또 배 싸움이 엄청나요 배에서 싸우면 더 무덤이에요 가자 우리는 모두 수용이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돼요 확인 안 해도 저는 연한 따위 필요 없죠 우리는 저희는 점사 가겠습니다 어린이 수용기실의 성과가 또 여기서 나오고요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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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한 개를 안하는 장점은 점사죠 점사 점사 먹기 때문에 점사 점사 불가능한 지점이 되는 거에요 점사 점사는 제외한 장점입니다 점사는 인상 Else 점사는 그kins에 도착했어요 점사는 그残단할 수 없는 점입니다 점사는 정리해달라고 해요 점사하수도 잊지 않습니다 점사시가 안전하니 점사는 그렇게 감을 때 점사하는 장점은 5군이 왔습니다. 우리 수영이 다 있기 때문에 똥소 가자. 와 이거 되게 많아요. 한 두 개만 가지고 가자.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하북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싹 정리해버릴까? 와 한 해로 그래도 아직도 한 10만 명 있네요. 한 해에서 완전히 싹 녹일게요. 여기서 완전히 끝을 내겠습니다. 하도 사도 깜빡해. 감령하고 정봉 사기가 다 충만하죠. 왜 이거 보냈는데 왜 그래 자 수춘 공격 개시했습니다. 등에 들어와봐. 10장 녹여줄게. 아름다운 지금 시작합니다. 제 경제작을 받으세요! 제 경제작을 받으세요! 여러분! 힘을 보여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JSP님 어서오세요. 오늘 이거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계속해! 계속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둘이 비슷하죠? 와 유찬 무력 왜 저렇게 높아? 유찬 뭔데 무력이 96이 되어있죠? 버그인가요? 동료라 그런가? 유찬 무슨 아이템을 수여 받았나요? 저 왜 저래? 유찬 저 왜 저러죠? 자 용량체배 쓰기 직전에 때려. 유찬 이따가 저거 확인 좀 해봅시다. 저거 무슨 아이템이 있나. 별로. 과습하지 못하네요.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둘이 위협이나 손을 덮고 있습니다. 누가? 아.. 그걸 지나가?? 매우.. 와.. 또 그걸 지나가.. 아 진짜 이거 AI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막 왔다 갔다 지 멋대로 하네 지 멋대로 왔다가 갔다가 아니 이거 진짜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가 아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스타에서 미네랄 찍고도 망치듯이 조홍 너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지 않니? 조홍아 너 너무 오래 사는 것 같다 와 조홍도 무관이었네요 제가 일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죽이기가 힘들어요 아 저거에 못 죽이네 여기서 열 장 터지면은 끝장나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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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 장 가자 열 장 가자 아 너무 죽어서 컨트롤을 했는데 와 마지막 대결답게 부작용이 온다 하지만 다 녹을 해드리죠 조조는 여기서 녹고 나면 더 이상 병력이 없어요 이제 주태설마 안지죠 주태설마 안지죠 아 불 지르고 싶은 반생 육손 놈이 있었으면 또 불 지렸을 수도 있어요 자 정국 가셨죠 자 열 장 어디 갔습니까 가자 도로노 도로노 못생기고 더러운 놈 아 조조 다 녹았어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사람이 없어요 노는 애가 진 주위 육손이 포로 됐나요 근데 다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여기 와 있네요 조조 병력이 없어요 다 녹았어요 지금 아 하우형 꺼지세요 하우형 안 죽었네요 아까 하우형 죽었을 거라 그러셨는데 자 강화도 터졌고요 조조 끝났죠 역시 하북이 무너지면은 조조가 힘을 못 받아요 이건 뭐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북 불패 하북 무너지자마자 그냥 막 무너지죠 꺼지세요 꺼지세요 자 조조 지금 장안도 무너지고 있고요 조조 장안도 무너져요 장안도 무너지고요 장안도 무너지고요 나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재미가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래도 만족하고요 또 저녁부터 지금 새벽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역시 다 내줘도 하북으로 가야됩니다 유장은 죽였나요 끝났어요 천통이에요 진양 들어가서 이 하북 엔딩이기 때문에 아 JSP님 유튜브 시청 주시고요 오늘 되게 꿀잼각이 많이 나왔어요 아 레드아이즈 37님 100비트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이거 천통 했어요 이거 진양 먹으면은 하북 다 먹기 때문에 천통 엔딩 나와요 엔딩 나오죠 얘가 제 말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하북을 평정했으니 천하통일은 이룬과는 마찬가지지 오늘 제가 그 아까 초반에 너무 막 그 빡치는 터로를 많이 당해가지고 초반 시작하자마자 한 2시간 정도 만에 목이 좀 갈라지고 갔어요 맛이 근데 끝까지 갔죠 그냥 사정 생긴게 정이 안간다구요 저는 용감해 보여가지고 예 오늘 샤우팅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목이 좀 안좋았어요 좀 아끼면서 했어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노숙하고 주태가 부하가 되면서 일이 되게 쉽게 풀렸죠 사실 노숙하고 주태를 데리고 다닐 마음은 없었는데 그리고 데리고 다닐 수도 없었죠 노숙은 군사였고 주태는 오픈관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운 좋게 데리고 다니게 돼서 노숙이 진짜 서포트 많이 했어요 그 딸들도 노숙이 잘 줬고 그리고 주태 창술 조련도 나름 좋았구요 자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내일은 방송이 없구요 내일은 또 유튜브에 또 제가 또 이것저것 편집하는게 있으니까 그런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구요 부인이 몇명인데 15소녀한테도 드리네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새벽까지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